나 치키먹을래 나 이거 뭐 치키먹을래 주세요 이거 뭐에요? 치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헤이파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영덕에 있는 화진해수욕장에서 간만에 콧바람 좀 쐬고 오는길에 강광에 들러서 대게와 홍게 좀 포장해 왔습니다 나름 시장에서 싸게 잘 사왔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 가격에 살이 꽉 찬 대게를 바라는건 욕심이었나봅니다 홍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로 먹을게 없더군요 그래도 대게를 좀 먹어본 1인으로서 대게 먹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가족들 앞에서 멋지게 대게 해체 쇼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살이 꽉 차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이번 영상 그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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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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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